시연이의 발자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연이의 발자취로 나타난 신인입니다 저희는 어제 미국에 도착을 했고 어제는 아침에 도착해서 아주 좋은 휴일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잤지 우리 어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자고 여기 시간으로 새벽에도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우리 맥너게지랑 애플파이 먹고 또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컵라면을 먹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함께 가실까요? 우리 인연싸움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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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다 먹고 두었습니다 원래 먹고 바로 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공연장 가서 해외를 해요 그때 다시 뵐게요 안녕 그 뭐야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많이 끊겼네요 미들레 홀씨가 옆에 있어요 네 길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쉴 거예요 오늘 화장 아주 잘 됐죠? 왜 켠 거야 쉰다고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마무리를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셀카를 열심히 찍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셀카를 열심히 찍어보든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거든요 6시 반 이건 진짜로? 6시 반이에요 열심히 제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인섬니아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놀아야 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운다 잘 부탁드려요 끝 공연 섹시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근두근해요. 빨리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 빨리 보고 싶죠? 얼른 공연하러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이따 봐요. 갑니다 갑니다. 이제 공연이 코앞이예요. 코앞이예요. 이제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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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물 sont 그.. 저기 하이웨이브 하러 갑니다 하이웨이브까지 열심히 신나게 하고 아! 악세서리 안 드렸다 악세서리 안 드렸어 제가 슬쩍.. 다미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 콘서트 무사히 마쳤고요 열심히 즐겨주는 우리 인스 언니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심히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조심히 들어가서 꼭 자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무사히 뉴욕 콘을 마치고 이렇게 씻고 누우려고 합니다 내일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자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샵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각 미국 시간으로 오전 6시고요 네 씻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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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저는 일어나서 정지를 차렸고요 아이고 커피도 마시려 이렇게 커피도 마시려 쉬고 있습니다 뭐냐 그 저는 메이크업은 했고요 헤어 마무리도 보고 사실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비밀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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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콘서트 말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많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또 만나고 싶은데 랩인으로 랩인으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다릴게요 어 어 어 흐흐흐흐 여러분들 보고 싶다 아실런가 누우면 안 됐었어 아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어요 hi 그러 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이è이 터써요 멤버pin을 만나서 스타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글쎄 이렇게 불을 껐어 우리가 눈을 감았어 한 4초 뒤에 진짜 빨리 잠들 진짜 빨리 잠들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졸렸어 어제 아니 왜냐면 내가 시현 언니 보고 내가 화장을 지우고 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먼저 그냥 씻었어 씻고 이제 머리도 이제 말리고 이제 휴대폰 조금 하다가 누웠어요 근데 시현 언니가 또 센스 있게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지 그럴 기억이 없어요 아니 4초 뒤에 이랬다니까 4초 뒤에 진짜 정확히 4초 아니 근데 진짜 피곤했어 어제 아 진짜 피곤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에 시현 언니 알람이 울렸어요 오우 오우 아 나는 씻고 아 내일 폈으니까 핸드폰은 보다 자야 되는데 핸드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아하하하 이상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어 안돼 그래서 또 보다가 또 누르고 있어 어 안돼 왜 버텼어 아니 누르고 누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아니 나는 손가락이 안 멈춰 있고 꼭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상한 단어 누르고 있고 이상한 페이지 계속 누르고 있고 아하하하 어제 한 거 모니터 하고 잤어야 했는데 못하고 잤습니다 어? 3시 반에서 깼다고? 5시 반에 깼어요 12시 반에 잤습니다 이때부터 깨있어야지 진짜? 아 졸리겠다 그 어디에 시쳐도 아닌 사람이 됐어야지 그런게 그 어디에 시쳐도 아니야 이제 그 뭐야 우리 라디오 하고 또 시간이 뜨기 때문에 그때 구경 가야죠 구경 구경 갈 거야? 구경 갈 수 있대요 아 그래? 응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라디오 하러 가서 만나요 네 따라라라라딘 차차차차차 뚜둥 아 뚜둥 아 뚜둥 I heart 미디어 미디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뚜둥 뚜둥 네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인썸니아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요 재미있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 MC 스테이씨 님도 우리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재미나게 촬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 아따마 갔다 봤나 아... 여기도 사진 찍고 있어요 산맥형이랍니다 여긴 셀카 찍고 있고요 어 너무 예쁘네요 또 여기는 저를 보고 허무하게 웃고 있어 하늘 봐 미쳤다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요 고기를 먹으러 가자 우리 맞아요 기회가 되면 고기 먹방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에요? 네 하늘 너무 이뻐 어머 미쳤나봐 미쳐 돌아간다 세상이 소스 요리처럼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찐이에요 친구 빨리 먹으니 무사히 밥을 먹어서 쓰게트가 다 먹은ula 여기는 메뉴 매 Yasang 먹어볼게요. 하나 도데로 왔어요. 버섯을 누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양념 지금 드세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었는데? 아니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양념 자체가 맛있어요.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제 슬슬 배가 불러요. 한국인 특집. 하나 남겨주세요. 배가.. 배가.. 배가 너무 불러요. 굉장히 잘 먹으시던데 먹으시던데? 제 볼도 한번 먹어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삭제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어.. 뉴욕을 조금 돌아보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자고 나왔어요. 식곤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꿀잠을 자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출발합니다. 가서 만나요. 가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팬사인의 스케줄은 모두 마치고 호텔에 왔어요. 여기선 구도가 항상 똑같은 거 같죠? 기분 탓입니다. 이렇게.. 어.. 스킨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일 이제 레딩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내일은 그래도 좀 폭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차적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헝! 오늘 푹 자고 그리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굿나잇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럼 내일은 한 번에 찍어갑니다. 다음Hey, brasvel.. 에서 적어갑니다. 유리인이 다시 사례러 짓기眠wor기 덮다려구요. 이런려고요.